이번 시간에는 조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인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보통 데이터베이스에는 하나의 테이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의 규모가 커지면 하나의 테이블로 정보를 수용하는 게 어려워지고 또 정보를 하나의 테이블 안에 다 몰아넣게 되면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분할하고 분할된 테이블 간에 관계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을 분할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조인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분할된 테이블을 마치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를 먼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카피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해주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DB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온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select from student 엔터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컬럼은 address와 distance입니다. address에는 제주가 두 번 등장하죠. 그리고 각각의 제주도는 제주도의 거리는 400이라는 값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누군가가 이 디스턴스 제주도의 거리를 변경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제주도는 알고 보니까 500km 정도 되네.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는데 이 김경진씨의 제주도 디스턴스만은 500으로 바꾸고 실수로 인해서 김정인씨의 제주도 거리는 그냥 둔 거죠. 그러면 같은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제주도 라고 하는 정보가 중복돼서 저장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즉 제주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디스턴스가 연관되어 있는 정보인 디스턴스가 있는데 여기도 제주가 있고 디스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를 두 번 쓰고 디스턴스를 두 번 중복으로 기록하는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적은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데이터가 아주 많아진다고 치면 심각한 비율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address와 distance라고 하는 이 컬럼을 묶어서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고 이 주소를 의미하는 그 테이블에 있는 식별자 보통 프라이머리 키를 쓰죠. 그 식별자를 이 테이블에 컬럼으로 추가해서 그 테이블과 현재 이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 간의 관계성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예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갤 거예요. 기존에 student라는 테이블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student라는 테이블과 location이라는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student 안에는 id, name, sex, location, location under ID, birthday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건 location id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location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id, name, distance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 location 안에 있는 네임은 제주, 충청, 또는 전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명이 들어가는 이름이고요. 이 distance는 각각의 지명에 해당되는 거리를 기록하게 되는 컬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id 있잖아요. 이 id의 값이 이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 location under ID라고 하는 컬럼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join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 student와 location이라는 것을 바로 location under ID라고 하는 값과 이 location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식별자인 id라는 값을 조인해서 즉, 결합시켜서 마치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결과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 값도 카피해서 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select from student student 하면 현재 데이터가 없죠. 네, description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의 구조가 나오는데 location under ID가 생겼죠. 그리고 뭐가 없어졌나요? address랑 distance라고 하는 컬럼이 사라지고 대신에 location under ID가 생긴 겁니다. 자, desc 그리고 location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 id, name, distance라고 하는 값들이 그 컬럼이 이 location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분할돼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데이터를 부어줘야겠죠. 일단 insert 문을 이용해서 location의 데이터를 추가시켜줍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select from location이라고 하고 엔터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10km, 청주는 200, 경주는 255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역별로 거리들이 이렇게 테이블로 맵핑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student, 즉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붙여넣기에서 select from student 하고 엔터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근데 location under ID에 숫자들이 적혀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select from location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이렇게 하나면에 다행히 들어오네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자, 예를 들면 이숙경 씨는 이숙경은 location under ID 값이 1이죠.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식별자가 이 location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죠. 즉, 이숙경은 location ID가 1이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집이 서울이고 그리고 서울은 10km 정도 떨어져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박재숙은 location ID가 2이기 때문에 청주고 그리고 거리는 200km가 떨어져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는 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제주, 또 디스턴스, 뭐 이런 것들이 그 거리와 지명이 중복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데이터상의 효율성도 낮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아채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건 숫자고 숫자들과의 연결성을 사람이 찾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join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joi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oin은 테이블과는 관계성에 따라서 복수의 테이블을 결합해서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바로 joi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join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outer join이 있고요. inner join이 있습니다. 자, outer join은 매칭되는 행이 없어도 결과를 가져오고 매칭되는 행이 없는 경우에는 행이 없는 컬럼들을 널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outer join에는 left join이 있고 right join이 있어요. inner join은 조인하는 두 개의 테이블 모드에 데이터가 존재하는 행에 대해서만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죠? 예제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예제가 있는데요. 우선 left join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left join은 outer join의 한 종류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join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join이 바로 left join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join의 형태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여기 있는 이 쿼리를 복사해서 여러분,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name, location, id, address, distance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어떤 주소와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쿼리문을 우리가 한 번씩 볼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select, select는 select 뒤에 나오는, from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컬럼들을 가져올 것인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 name, location, id, name, address, distance라고 하는 컬럼들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상한 기호들이 붙죠. s.l.as, 이런 것들이 붙는데요.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앞뒤로 이 구문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우선 뒤로 다시 돌아가서 from 뒤에 student하고 as, s라고 한 겁니다. as는 뭐냐면 alias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alias는 영어로 약, 그 별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 s라는 이름의 별명을 붙인 겁니다. 왜 별명을 붙이냐면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의 이름이 길기 때문에 s라고만 붙여주면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서 컬럼 이름을 명명할 때 s.name은 student.name이 되는 거고 s.location.id는 student.location.id가 되는 겁니다. 즉, 쿼리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헬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left.join이라고 하고 location이라고 적고 as, l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l이 등장하죠. 그리고 as 앞에는 location이잖아요. location은 뭐죠? 테이블의 이름이죠. 즉, location이라는 테이블은 l이라는 별명을 붙인 거죠. 그래서 l.name은 location의 name이고요. l.distance는 location의 distance라는 컬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s하고 address라고 적혀있죠. l.name의 as address가 되면 location 테이블에 name이란 컬럼을 가져오는데 그 컬럼의 이름을 그 컬럼에게 다시 별명을 부여한 게 address라는 별명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가져오면 자, 보세요. s.name은 name이 되고 s.location.id는 location.id가 되는 거죠. 컬럼명이. 그리고 l.name은 실제로 이름은 location의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지만 이 as address라고 하는 별명을 통해서 이 컬럼의 이름이 address로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l.location은 location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rom 뒤에 student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뽑아오겠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셀렉트문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left join이라는 게 나옵니다. left join은 뭐라고 했죠? outer join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left join은 왼쪽에 있는 테이블 즉, 여기서 왼쪽이라고 하면 여기 student가 이 location보다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요. left join하고 그 뒤에다가 테이블의 이름을 적으면 자, location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location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 on은 뭐냐면 자, student라는 테이블과 location이라는 테이블을 결합했는데 그냥 결합만 하면 안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결합의 조건을 붙이는데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on이고요. on을 사용하면 자, student라는 테이블에 student라는 테이블에 locationID 여기 애쓰는 그 별명이죠. student location underbar id라고 하는 컬럼과 student의 location underbar id라는 컬럼과 자, l은 뭐죠? location의 별명이었죠. 즉, location이라는 테이블의 id값이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o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기본적으로 student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쭉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그 student라는 테이블에 있는 locationID라고 하는 그 컬럼에 있는 숫자에 해당되는 location 테이블의 행들을 결과에 붙여서 출력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뒤로 돌려서 제가 설명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검색 그 결과 값을 제안하고 싶다면 where where where는 뭐죠? 어떤 특정한 행만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주도에 distance가 distance가 10인 그 결과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where라고 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별명 중에 location은 l이 별명이잖아요. 그리고 . distance 는 1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거리가 10kg인 사람을 가져오는 게 가져오는데 이 숙경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아니면 좀 다른 조건을 걸어볼까요? 자 location id 자 s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의 별명이죠. location id 컬럼 이름이죠. id 값이 3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location id 값이 3인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백테오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경주가 원래 집이고 그리고 경주까지 거리는 255km 다 라는 것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outer join과 inner join의 차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outer join과 inner join의 차이는 로케이션에서 우선 제주를 삭제하고 outer join과 inner join을 실행해 보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결과를 이 델리트문이 있죠. 요거를 실행을 시킬게요. 요렇게 되면 로케이션 테이블에서 제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행이 삭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기 첫 번째에 있는 거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요 명령은 자, left jo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만들어진 쿼리문입니다. 요걸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박경호는 6번이라 로케이션 아이디가 6번이거든요. 근데 이 6번은 제주도예요. 근데 제주도는 현재 제가 아까 delete from location where name은 제주라고 해서 제주라는 데이터를 삭제했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address는 null이고 distance 역시도 null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제가 히스토리에 있는 거를 다시 호출해서 여기 left join이라고 하는 부분을 inner join으로 바꾸고 실행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에서 박경호라는 사람이 빠졌습니다. 자, 박경호가 빠진 이유는 제주도 즉 로케이션 언더바 아이디 값이 6인 행인 제주도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조인한 그 대상이 조인한 그 대상 중에 하나라도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결과로 그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죠. 즉 null로 표시한다는 특정이 있고요. 그리고 inner join은 한쪽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다면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행 자체를 아예 결과에서 빼버린다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조인의 inner join과 outer join의 큰 차이입니다. 자, 이 joi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있어요. 이를테면 데이터를 여러개로 분할시킨다는 것 하든지 아니면 join을 통해서 데이터를 결합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join을 이번 시간에 다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고급 시간에 고급 수업을 통해서 또 join과 관련돼서 아주 심화된 내용들을 또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해서 join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